터라스 굴량 왔어 굴량 아 진짜 화나네 나 진짜 힘든데 너무 좋아 셀카 좀 딱 만들어놨습니다 안녕하세요 제가 오늘 이 테라스를 꾸밀 예정입니다 테라스는 저밖에 없으니까 마스크를 벗고 이제 열심히 일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기가 지금 진짜 허브 벌판이에요 진심 허브 벌판 근데 인테리어 처음인데 어떡하지? 잘 될거야 그러면은 시작해보겠습니다 일단 내 손은 이렇게 초조하니까 집도 이렇게 안 입고 있는데 말이야 너무 미안해? 오 마이 갓 어우 망치가 필요하다고? 망치 없는데? 너 영상 찍고 있어? 뭐야 깜짝이야 안녕하세요 나 이거 오늘 하나도 못하겠는데? 왜? 왜 이렇게 얹어먹어? 이게 맞는 걸까? 오 오 오케이 오케이 와 이거 왜 이렇게 어려워? 나 오늘 집에 갈 수 있는 거 맞을까? 나 오늘 집에 갈 수 있는 거 맞을까? 어떡해 내가 이거 왜 안다 해가지고 이씨 그게 아닌데 바닥 하지 말까? 나 진짜 이거 왜 한다고 해버렸을까잉? 바꾸라고 후려가지고 오 마이 미쳤나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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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거 어떻게 이런 일이 있을 수가 있어? 빠져버렸어 어떡하지? 다 왔는데 아이씨 어떡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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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아 아이씨 테이블은 제가 두 개를 시켰어요 노란색으로 할까 흰색으로 할까 고민을 되게 많이 했는데 여기에 아주 포인트인 것이 조금 색깔이 튀다보니 흰 색깔로 주문을 했습니다 언니는 몰라요 제가 저걸 주문했는지 왜냐면 언니랑 저와 스타일이 완전 틀리거든요 저희 언니 자꾸 매장 느낌은 이런데 좀 이렇게 하는 것이 어떡했니 이렇게 자꾸 막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근데 아니다 폐하스는 언니 나한테 막히지 않았냐 언니도 제가 어떻게 꾸밀지 몰라요 근데 저는 제 스타일로 꾸밀 거거든요 여러분들이 한번 보시고 저의 선택이 옳았다 안옳았다 보시고 말씀해주셔도 좋을 것 같아요 근데 확실히 이렇게 케이블 놓으니까 확실히 뭔가 느낌이 좋다잉 이게 한 손으로 둘 정도로 막 그렇게 무겁진 않은 것 같아 밑에 이렇게 고정도 되고 잘 보는 것 같습니다 아우씨 이야 아쿠파 배송하시는 선배는 되게 힘드시겠다 그렇지 완전 이런 생일선물을 해주는 굉장히 멋있어 헐 헐 헐 헐 이거 봐요 불량 왔어 불량 나 진짜 화나네 후 나 진짜 힘든 것 같아 아주 좋습니다 나의 소리 너무 좋대 뭔가 마음이 되게 평화로워지고 고요해지는 느낌이랄까 이게 바람이 불면은 소리가 이제 나의 너무 좋아 우르벨이 우르벨 이게 가격도 그렇게 비싸지 않은데 되게 좋은 것 같아 근데 딱 저기가 가지가 쳐져있네 다음에 이제 저의 야심작을 한번 뜯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게 제일 이게 진짜 테이블이나 이런걸 깔아가지고 이제 소품으로 조금 꾸밀 거거든요 완전 그냥 내 스타일 그대로 샀는데 생각보다 미니아네 짜잔 여기가 지금 뿌리랑 나무랑 갈색톤? 우드톤이 많아가지고 조금 컬러감 포인트로 주고 싶어가지고 제가 이렇게 준비해봤어요 너무 예쁘죠? 이거는 캔을 따서 여기 안에다가 식물을 넣어도 되거든요 색깔이 있어서 확실히 뭔가 느낌이 산다 짜잔 짜잔 저걸로 잘라야지 저걸로 잘라야지 요로로 띠띠롱 자 여기는 라니춤입니다 저희 앞머리는 언니가 항상 잘라줬거든요 근데 잘라지게요? 네 잘라 보세요 아니 알려줘야지 자르지 나 망하는 거 아닌데 진짜로? 다이어트 네번째 네 이렇게? 네 이렇게 하고 원하시는 길이만큼 가운데부터 살살살살 가위를 딱 이름도? 일자로? 가위 중심에 잘 잘 그냥 쑥 떨리면 되지? 손 떨리는데? 대박 이거 진짜 잘 잘린다 언니 대박 안녕하세요 나쵸입니다 이거 어떻게 이거 또 라인 맞서서 하셔야죠 이거 봐요 저희 언니가 앞머리 자르지 말라고 했거든요 근데 제가 인스타에 투표했거든요 60몇퍼는 자른 게 낫다고 하더라고요 이거도 많이 자를 거예요? 난 투뱅이 짱이래 왜? 진짜 웃겨 진짠데? 근데 내가 딱 이 정도만 자르려고 하는데 어때? 이렇게 이거 막 찍개빙 꼬꼬 해야 되는 거 아니야? 그런 거 아니야? 그렇게까지 해 근데 나 사실 좀 길이 조금 더 자르고 싶은데 왜 잘라줘? 가운데 라인만 자라고 제가 이제 유튜브에 검색을 해보잖아요 안녕하세요 거기 앞머리가 있더라고요 이 정도? 가운데? 여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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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좀 많이 잘라진 거 같은데? 하하하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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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니 이 정도까지 좋아하지 맞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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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더 손 내려야 되니? 이대로 자르면 되는 거 맞지? 응 자르지 말라니까 기두라니까 아 내가 촉촉한다는 지금 지금 죽겨 진짜 그냥 이대로 자르면 되잖아 맞춰서 아 너무 예뻐 와 언니 여기 너무 짧은 거 아니야? 그 정도 해줘야지 딱 풀백으로 딱 짤지 사기당한 느낌인데 이거 하시니? 하하하하 사기당한 느낌이래 진짜 여기 맞춰서 딱 짤아 저번에 너 이 정도끼리였어 아니 내가 잘라줘? 하하 이거 세컨 머리였는데 아 잘라봐 잘라도 안되겠다 포기 나 봐 저번처럼 그냥 그 길이로 해가지고 그냥 무겁게 일자로 자르는 거잖아 맞아요 봐봐 길이 괜찮죠? 별 딱 보세요 민주님 네 제 동생 보세요 예쁘죠? 아니 그럼요 여러분 예쁘죠? 이거 끝이야 근데 이거? 응 끝이에요 나도 그거 투표했는데 자르지 마 진짜요? 자르지 말라고 여기 안되네 여기 안되네 여기 안되네 여기 안되네 여기 안되네 우리 안녕하세요 님은 엄청 까다로울 제 고객님이세요 머렸을 때부터 성격이 이랬어요 아 이거 영국님이네 안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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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기 자르면서 나중에 값이 없어 여기 자르면서 나중에 값이 없어 여기 자르면서 나중에 값이 없어 아이고 어린이 자르지 이거 살짝 앞머리만 잡아주면 안 돼? 이거 영롱에 마무리를 줘야 될 거 같아 아니 집 가서 마무리할게요 해 네 아니면 내일 다시 마무리하러 올게요 해 이거 아직 숫자를 못 끝냈거든요 아 숫자에 설마 트라스만 하는 거예요? 어 악덕이네 악덕 악덕이네 악덕이네 처음에는 내가 직접 아 잘 돼 있지? 치마 버려도 되는 거야? 별로 그런 느낌이야 이런 치마를 그래? 아 아 아 아 이거를 벽에다 붙이려고 낚시줄을 지금 여기 보시면은 구멍이 있거든요 바느질하는 것처럼 이렇게 넣고 있어요 지금 이렇게 커튼처럼 살짝 주름도 제가 잡을 수 있거든요 이렇게 해서 벽에 걸 겁니다 짜잔 짜잔 완성했습니다 오늘 1시부터 시작해서 지금 한 4시 정도 된 것 같은데 너무 힘들어요 이게 진짜 손이 많이 가는 보면은 이렇게 제가 셀카 돈도 딱 만들어놨습니다 진짜 너무 힘들었어 제가 피곤하면 쌍꺼풀이 두 겹해지거든요 지금 그거예요 제가 지금 한 끼도 못 먹었거든요 이렇게 앉아서 찍어도 예쁘고 앉아도 예쁘고 서서 찍어도 예쁘고 이제 이 옆에다가도 거울이 하나 올 거예요 그리고 제가 이렇게 직접 라카치를 해봤어요 나니쪼 뷰티어스 뷰티머리 삽입니다 그리고 이렇게 강원도 소핑샵에서 샵을 구입을 했고요 이게 만원 정도였던 것 같아요 여기 이제 샵에 오시면 아시겠지만 이제 인테리어 하다가 남은 타일이에요 타일인데 이게 되게 햇빛이 비출 때마다 이렇게 빛도 이렇게 반사도 잘해주고 집에 있던 액자를 가지고 왔습니다 그리고 이제 붙임머리 하시러 오시면은 커피 한잔 하시고 사진도 인생샵도 건너가시고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것도 같은 강원도 소품샵에서 구매를 한 거예요 이것도 8,000원 그리고 요런 것들도 뀨알로 이렇게 중간중간에 컬러 포인트를 줬어요 이렇게 아까 컵받침을 양쪽을 글루건으로 붙여서 돌아가게끔 바람볼만에 요것도 예뻐요 이렇게 꽃도 피고 너무 예쁘다 여기다가 헬로 샌 안녕하세요 하려다가 여기에 나니초 어떻습니까 사장님 어 어 이거 편집 안해줄거야 제대로 대답해 아니 무슨 컨셉이야? 맘에 들어 가난하지 아니 저기 큰 나무 안에? 큰 나무? 응 근데 어울리는 걸로 갖다 놔야 될 것 같은데 야 그렇게 잡으면 안 되지 이걸 딱 예쁜 애들 이렇게 딱 요런 느낌 어 쟤가 아끼는 선인장이 없네요 없네요